수석 고속철도 운영사 SR은 오늘부터 사흘간 추석 귀성길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운행되는 열차 승차권으로 오늘은 사전 등록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만 예매를 할 수 있고 내일과 모레는 제한 없이 예매가 진행됩니다. 예매는 SRT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은 전화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.